이번 정류장은 송울교회, 송울교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울교회 은혜의 라디오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하루는 끝마치고 집에 가고 계시는데요.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이 찬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. 마커스의 주의 전망에서. 마커스의 주의 전망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첫 날 보다 쫓아오니 주의 전망에서 한 날이 주의 전망에서 한 날이 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나를 완벽해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내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나만이 내 영혼 다육게 하시네 주의 사랑 날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 나의 어여 나의 어여 자아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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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